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며 종교적인 세계관이 모든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우주로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성경적 신념과 고대 철학이 만나 하늘의 지도를 그려낸 중세우주로는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 동시에 인간의 위치와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지식의 융합은 중세사회의 신앙과 학문, 철학이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보여줍니다. 중세우주론, 신과 과학이 만든 하늘의 지도,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며 종교적인 세계관이 모든 학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입니다. 특히 우주론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결합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만남,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독교 교리와 조화롭게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 우주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있게 운영한다는 기독교적 신념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의 우주론에서 우주는 완벽하고 질서있는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위에는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행성들이 완벽한 원운동을 합니다. 가장 바깥에는 별들이 박힌 천구가 있고 그 너머에는 신이 존재하는 천상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 중세우주론의 풍경, 토마스 아퀴나스 외에도 중세시대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1. 오컴의 윌리엄 그는 불필요한 가정을 배제하고 간결한 설명을 추구하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1. 우주론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여 복잡한 천동설 모델보다는 더 간단한 설명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2. 로저 베이컨 그는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험주의를 강조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2. 그는 빛과 시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습니다. 3. 수도원 학자들 중세수도원의 학자들은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탐구하며 우주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3. 그들은 천사의 역할, 천국의 위치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3. 중세우주론의 한계와 의미 중세우주론은 당시의 지식 수준과 종교적인 신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우주론은 단순히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우주의 관계,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세우주론은 과학과 종교, 철학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대의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대의 우주론 연구는 비록 현대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미숙하지만 인류가 우주를 이회하려는 노력이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1. 중세우주론과 성경의 관계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중세우주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시대의 사상에 어떻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3. 중세우주론의 종말과 코페르니쿠스 혁명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어떻게 중세우주론의 종지부를 찍었을까요? 중세우주론은 단순히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우주의 관계, 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중세우주론은 과학과 종교, 철학이 복잡하게 얽혀있던 시대의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이 시대의 우주론 연구는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세우주론은 성경적 신념과 고대 철학이 만나 하늘의 지도를 그려낸 결과물로 후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진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